Look at the 8 speed of the first time 어 부블리그 단식 경기 지금 두번째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인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첫번째 게임 출발하면 어허 신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갖고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포인트가 조금 길게 스코어는 2대0 입니다 강한드라이브 그 어 폴리기 전에 임중훈 선수는 득점을 해내야 됩니다 자 길어지는 랠리 속에서 오중훈 선수는 그런걸 잘 막으면서 본인이 잡기인 연결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이번에도 임중훈의 백핸드 어 작으면서 굉장히 간결하고 날카로운 백핸드를 갖고 있구요 예 자 이번엔 레시브가 네트 걸려 오오오 좋습니다 예 예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자 플립을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직선으로 스코어는 6대2 자 이번에는 탑스피니 네트 맞고 넘어가 승산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3이 됐습니다 자 음종훈 선수가 빠르게 백핸드를 리실때 3 예 예 좋습니다 예 점수를 올려냈던 모습이었구요 스코어는 7대4가 됐습니다 아 저 예 8대4 점수는 더블스코어 차가 나고 있습니다 아 저 임중훈 선수가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석점 뒤져있는 오존사 그렇죠 예 이번에도 백핸드 바나나 플릭으로 득점을 아 아 자 반대편 대각선 정확하게 지켜봤어요 아 아 자 짧게 가져가는 과정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번에도 네트 맞고 벗어남 임중훈이 가져갔고 두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백핸드 밀어넣어 왔습니다만 아 아 아 아 아 Oh 좋습니다 어 예 아 포인트 쪽을 빨리 대응을 해야됩니다 고급 아 저거 네 네 3올 오준송의 서비스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파워 탑스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나나플렉이 득점으로 이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3구째를 넘기지 못한 한점차 여전히 리드는 오준송입니다 아 이번에는 임종훈이 넘기지 못하면서 오준송의 서비스 스코어 7대5 백헤드 강하게 다시 한번 포핸드로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막아야 되는 오준송 선수입니다 아 백헤드 바나나플릭 하지만 톰스트리스 사기도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탑스픈대결에서 승자는 임종훈 오준송의 서비스 오준송의 서비스 아 회심의 일경 자 이번에는 리시브되지 못하면서 임종훈의 서브들 오준송의 서비스 하나 오준송이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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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